ET 並且이 신 Mountains 온 상kel 열어어 이야 내erver 이訂閱 눈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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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단체로 가르쳐주기 카카오 단체로 가르쳐주기 카카오 단체로 가르쳐주기 카카오 Tha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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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징 카카오 엄마한테 갖다 줘. 고마워. 이거 엄마한테 갖고 온 거야? 엄마, 애기야. 맨날 이렇게 하루에 몇 뼈씩 엄마한테 갖다 줬나? 진짜. 알았어, 엄마 살고 살필게. 엄마, 고마워. 애기 갖다 줘서. 근데 물어다 놓고 가. 나보고 돌보래. 자기는 안 돌봐. 오늘 진짜. 대박 건졌어. 어, 대박 건졌어. 너무 빨라갖고 카메라 갖고 오면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못 찍었는데. 근데 엠버. 그건 이 얘기 아니고 너 다섯 마리나 있잖아, 너 애기들. 이제 다 커서 싫어? 귀찮아 죽겠어. 구피만 줘. 구피랑 구찌 좋아해. 그리고 구글이하고는 남남처럼 지내. 서로 성격이 똑같거든. 우리 구글이. 엄마한테 낯가리지요. 치솔아. 진짜 할아버지까지 때리는 거야? 접으시기는 진짜. 큰일이 아니네. 그렇지. 행복해. 손은 찔끔찔끔하고 있어. 내밀어. 눈이 벌써 어떻게 생겼어. 숨진거리 어디서 왔지? 뒤로 날리고 지금. 접어줘. 치즈.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대꾸도 안한다야. 어? 어이가 없다, 그치? 쬐끔한게. 이 부분은 쬐끔하지 않는데요? 뱃살은 어마어마하지. 뱃산버. 에이 교육 좀 시켜. 엄마한테 인형 물어다 주지 말고 네 딸내미 교육 좀 시키라고. 저런 딸 키운 적 없어요? 우피! 이쁘게! 이쁘게만 쉴 때잖아 하지마 야 니가 들어가고 싶었어? 진짜 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치 하미한테 가지마 그치 다시 돌아가면서 하미를 괴롭힐려고 마이 형 이리와 아휴 죽겠네 이리와 누가 우리 애기를 그랬죠? 응? 근데 참 희한한 게 지젤이가 마농이한테는 안 때려 이유를 모르겠어 마농이는 약간 좋아하는 거 같아 지젤이가 마농이 쫄따구야 그치? 어떻게 루카 왔어 마농이가 제일 싫어하는 루카가 왔는데 지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알았지 알았지 미안해 루카 마농이가 지금 니 아들 구피 때문에 화났어 건들지마 가세요 아이고 착해 우리 루카 조금만 참아 쟤네들도 이제 철이 되겠지 아직 애기들이라서 그래 등치만 컸지? 아직 애기들이라 하는 짓이 아주 천번 지축이야 전번 참아 미안해 미안해 정말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악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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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로 해 어머머 지젤이 피해서 도망갔어 어떡해 불쌍해서 엄마가 지젤이 혼내줄게 미안해 지 젤 이리 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왜 이래 너 중2야 왜 이렇게 깡패 짓을 해 하지 마세요 시저리 하지 마세요 알았지? 아이 착해 아이구 착해 우리 시저리가 젤 착해 하지 마세요 눈에 반한 끼가 루카 루카 가장으로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지저리 혼 좀 내줘봐 애기들 교육 좀 시키세요 제발